1. 동방 우린 동방으로 향했죠. 산을 넘어 부서진 땅의 광활한 사막으로요. 며칠이 지나자 동행자는 자기 얘기를 해주더군요. 한때는 위대한 전사였지만 이제는 어둡고 비밀스러운 짐이 자신을 짓누르고 있다고요. 우리는 메마른 광무지를 끝없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오래였는지는 모르겠군요. 그저 항상 지평선 너머로 어두운 구름이 우리를 뒤따르는 느낌이었죠. 마침내 여정이 끝났고 우린 마지막 능선을 올랐죠. 그 아래에 목적지가 보였습니다. 빛나는 보석, 루트골레인과 그 너머의 바다 말이죠. 마지막 밤 우린 야영했습니다. 따스한 사막 바람이나 바다 소리 때문인지 전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잠들었죠. 다시 꿈이 찾아왔지만 분명 제 꿈은 아니었죠. 제가 본 환영은 위대한 자, 마법사 탈라샤였습니다. 당신 위속격 디리엘, 그 꿈에서 분명 당신을 봤습니다. 그와 동료들은 세계에서 풀려났던 파괴의 군주 바알을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그 악마를 성스러운 돌 안에 봉인하려 했지요. 하지만 계획이 실패하자 탈라샤가 자신 안에 악마를 가둬 봉인을 완성하겠다며 나섰지요. 그는 동료들에게 자신을 무덤 안에 속박한 뒤 모래 안에 묻을 것을 지시했고 그곳에서 영업의 시간 동안 악마와 싸우게 되었죠. 내가 뭘 찾는지 알겠지 마리우스. 그건 내 형제다. 지금 자둬라. 동이 트면 출발할 테니. 다음 아침, 우린 언덕을 넘어 루트골레인으로 향했지요. 그땐 몰랐습니다. 그곳에 어떤 공포가 기다리고 있는지. 아마 지금 어떻게 해야하지? 둘 중에 namely 사라샤가